두려워 한글자막 by 한효정 슬슬한 날들은 안녕 나를 믿어주는 겉찬 가슴이 뛰잖아 내일을 위해 내 꿈을 위해 달려가 내 꿈을 위해 내 꿈을 위해 내 꿈을 위해 오디션 때 기사 많이 났던 그 친구 맞죠? 기자들 역시 보는 안목이 있구만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로 뽑아다 무대 세워도 되겠네 아니다야 말이 자 갑시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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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